용인갑 정찬민 전 의원처럼 유죄 확정으로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한 곳이 또 있죠. 바로 경기 여주 양평입니다. 이 곳도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여주 양평이라는 곳이 보수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김성규 의원이 회계 책임자가 벌금 천만 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 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제도전의 의사를 상당히 높게 피력하고 있는 분이에요. 김성규 의원이. 지역위원장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여기서 5선을 한 정변국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호사가들의 함합형일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태규 지금 비례대표로도 재선을 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마 함합형에 나오는데 이분은 고향 쪽으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런데 지금 김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혼자 남는데 김성규 의원이 만약 여주 양평에서 경선을 한다면 아마 공천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흠결이 있고 또 도덕성이나 또 선거법 위반대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성규 의원을 다시 공천을 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공천을 받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대선 후보 때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를 도운 공이 큰 사람이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전략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수의 성지, 최후의 보루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김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법상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천 받기 힘들 거다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네, 올해 5월 18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분이 왜 그러게 됐냐면 불법 후원금 모금 문제 때문에 사실 김성규 의원도 전 의원이죠. 이분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은 사법 위스크를 벗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역시 당선 무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김성규 의원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가 김성규 전 의원 현재는 당협위원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의 뜻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화제가 됐냐면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당 위원장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당내에서는 심지어 서울이나 이런 험지 그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있던 노원 병으로 밀어내서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여기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또 양보를 받아내면서 주저앉혀요. 그래서 김성규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 후보로, 교당 위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을 했는데 결국은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이 단독 추대돼서 도당 위원장이 됩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이미 도당 위원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된 거는 당내에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김성규 전 의원은 안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낫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민심이 한번 흔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양평은 보수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20대 총선 때 오선을 한 정병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를 통틀어서 60%대의 최다 득표율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초에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어 선언을 한 이후로 여당, 야당이 완전 최전선으로 싸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많이 알 거예요. 양서면, 강상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마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후보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김성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이 내려온다면 다자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주 양평은 이미 내년 총선에서 자기 의석수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성규 의원의힘 쪽에서는 여주 양평의힘 쪽에서는 여주 양평의힘 쪽에서